3조ент 성공한 승진 죽인다 갑니다 가자! 와! 아! 기분이 제 손에 더 넣자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! 원래 오래됐으니까 나사바라스는 깨줘야 되는데 왜 안까지 왔어? 아 지금 저기에 탈송가스는 줄어서 구겨가지고 근데 진짜 무서워 이거 환인증이야? 어디 이렇게 먹지? 재밌겠다 떡순탕은 안 돼? 뭐 먹어야 될 것 같아 뭐 간단하게 먹자? 왜냐면은 여기다 자 예예예 오 쟤 뭐야? 왜 혼자만 쟤야 돼? 물은? 물은? 오 쟤 뭐야? 왜 혼자만 쟤야 돼? 맛있겠다 이거 뭐하고 왜 기다 먹어야 돼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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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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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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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